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또 멀리까지 왔습니다. 강릉에 저희가 HK짐에 왔는데요. 우리 한태희 선수님을 만나 뵈러 왔습니다. 간격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흥에서 원래는 피지컬 피트니스를 운영하고 있다가 거기를 이제 정리를 하고 강릉으로 넘어와서 HK짐이라는 것을 오픈했습니다. 두 달 됐어요. 두 달. 대표님이시네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현재 어떤 종목의 선수로 활동하고 계시죠? 피지크죠. 피지크. 내년 상반기 보디빌딩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좀 전반적인 항상 제가 프레임이 좀 고민이거든요. 프레임에 관한 팁과 뭔가 등의 좀 약점 보완을 위해서 찾아왔는데 오늘도 한번 가르침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잘 부탁드립니다. 한번 가보시죠. 이 밴드를 이용해서 강배랑 소음근, 능형근 위주로 같이 타겟이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돼요. 밴드 때문에. 그냥 이제 뭐 이런 이렇게 하는 훈련도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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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드리는 거니까 디테일하게 하면 억지로 끌고 가서 끌고 가서 그럼 억지로 끌고 가면 네. 여기서 이미 힘이 들어요. 광배랑 소음근 쪽 이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 상태에서 숙여서 당기는 식으로 끌고 가서 전체적 광배. 이거 엄청 수축감이 좋을 것 같은데 데드 할 때도 좋고요. 7, 5, 8. 9, 10. 살짝 현각을, 그렇죠. 잘 가요. 자, 3개만 더. 하나, 둘, Pink 1, 2, 3, 오케이 이거 우선 못 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끌고 가서 1, 2, 3, 4, 5, 20, 1 이게 쉽게 하시는 것 같다고 근데 막상 해보면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거를 여기서 가르치는 트레이너들도 있고 선수도 있는데 여기까지는 안 알려줘요 아 그래요? 근데 이런 게 있다 아 나 너무 맨날 똑같은 거 하는데 자극을 새로운 자극을 얻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밴드 이용해서도 해도 좋고 광배 타겟으로도 많이 좋아요 허브 잘 가요 광배 쪽 오케이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9, 9, 10 열 오케이 와 등이 찢어지는 느낌이 나네요 그냥 머릿속에 그리는 느낌이 좀 궁금한데 이렇게 약간 견갑을 접는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노젓는다고 이렇게 당긴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말한 대로 광배 위주로 갈 때는 진짜 노젓듯이 이렇게 당겨요 근데 이제 상부를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앞으로 가지죠 그냥 그냥 여기서 오케이 이런 식으로 진짜 나눠서 그냥 그렇구나 나눠서 들어가고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이제 광배 하부 위주의 하부랑 전체적인 광배 타겟을 하기 위해서 네 이런 느낌으로 당기고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여섯 일곱 여덟 콧 열 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어느 정도 힘이 빠져서 오는데 무기 중심이 나중에 힘들면 뒤로 가지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아 광배의 타겟이니까 광배의 하부 타겟이기 때문에 얘는 거의 그대로 버티고 있어야 되고요 근데 나중에 힘이 빠지면 어쩔 수 없어요 뒤로 넘어가죠 하체로 약간 혈오 느낌을 느끼고 있는데 아 오케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부 같은 경우는 하부 타겟은 있지만 하부가 좋아지려면 광배가 전체적으로 하부 광배예요 광배가 다 채워져야 하부의 모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거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세퍼레이션이 좋아지게 하려면 나를 좀 더 세워서 좋아지게 하려면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사용해야죠 초보자 완전 뭐 한 2년 3년 내가 어느 정도 남들보다 진짜 타고났고 좋은 거 아니면 그렇게 권하지는 않아요 권하지는 않은데 그냥 세라밴드로 얇은 걸로 다른 자극도 뽑고 싶다 그러면 해 보는 게 좋죠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광배는 다 채워졌기 때문에 그냥 솔직히 여기서 이렇게 힘줘도 만져보세요 힘줘도 그냥 느낌이 오시죠 거기 밑에 있죠 여기죠 여기 네 아 그냥 힘줘도 힘이 들어가요 힘이 상부만 힘을 줘요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대부분 상부만 힘을 줘요 힘이 없으니까 힘을 못 주구나 근데 지금 여기까지 차여 있어요 보면 봐봐요 여기 차여 있죠 차여 있어요 여기만 타겟 지금 어느 정도 광배가 있는 분들이면 이게 좀 효과가 좋을 수도 있어요 타겟으로 그냥 케이블에서 그냥 완전 이완 말고 수축 타겟으로만 찍어주면서 하는 훈련을 하면 이게 조금 광배 두터워지겠네요 화보 가면 광배 전체가 좀 더 날카롭게 세퍼레이션이 이 상태에서 데드리프트 하는 동작 그냥 하셔도 네 좋은 느낌이 그냥 뽑아서 최대한 뒤로 와서 네 그냥 최대한 붙여 놓고 붙여 놓고 끌고 가면서 네 짜주는 거 짜주는 거 이렇게 이러면 거의 광배예요 다 아 지금 광배 만져봐도 이게 안 돼? 아 광배로 가야 다 그렇구나 아 오 느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resses 광배 타겟에서 길어서elibrance 좀 더 reasons 말려있죠 힘이 들어가 힘이 들어가 힘amy 아 알아서 네 상당히 힘드네요 타겟팅을 라인으로만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뒤로 날리고 이렇게 지금 근육들이 전체적으로 여기가 긴장한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 자체가 뒤로 안 말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 타겟으로 광베면 딱 이런만 잘 들어갑니다 이 밴드 하나 벌린 것만으로 이 바벨의 움직임이 저한테 너무 안 익숙하다 보니까 다른 저항이 이제 들어가 버린 상태에서 들기 때문에 몸에서는 이게 뭐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중추신경발달 훈련은 어차피 계속 해야지 몸은 좋아지기 때문에 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적응하고 타겟팅 훈련만 되시면 광베가 아마 좀 더 넓어질 거예요 전면으로 봤을 때도 그렇죠 그렇죠 셋 넷 나이스 일곱 이게 억지로 지금 몸에 붙여버리니까 네 지금 여기도 많이 가요 힘이 그럼 어떻게 억지로 안 붙일 수 있죠? 억지로 그냥 하지 말고 하셔서 좀 자연스럽게 풀고 진짜 자연스럽게 여기는 힘쓰는 게 아니에요 힘쓰지 말고 이렇게 해서 아 이해가 안되네 맞죠 네 여기서 이게 흉각이 자연스럽게 이게 움직여야 되는데 아 그렇군요 선수님은 이걸 못하구나 어느 정도 움츠린 상태에서 가 그러니까 상부랑 소원근 쪽으로 힘이 가요 아 네 근데 하실 때 움츠림이 안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빼고 흉각 열어주면서 광배만 타겟 이렇게 돼야 되구나 타겟 타겟 힘 이렇게 아 지금 좋았어요 밑에까지 좀 더 흡 흡 흡 흡 흡 흡 순간 무호흡으로 힘을 잠깐 흡 주는 거예요 아 오케이 타겟으로 흡 타겟 아 안되네 노책이라서 그냥 흡 흡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후 마지막 흡 힘 오케이 그거를 나중에 들 때 자연스럽게 짜주고 자연스럽게 짜주고 자연스럽게 짜주고 와 어느정도 타겟을 하는 거를 데드할 때 바벨로 할 때 느낌을 잘 찾으면 솔직히 밴드 없이도 그 타겟 지점을 광배 타겟 지점을 잘 충각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구나 네 안쪽까지 뿌리까지 어 포증을 하면서 광배를 뽑는 방법을 알아야 될까 여기서 여기 이렇게 이렇게 곡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